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면 진정한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이란 책이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정신건과학과 최종호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며칠 전에 신문에 인터뷰를 제가 읽었어요 인터뷰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8년 차 정신과 의사인데 최근 들어 환자가 폭증한다는 느낌입니다 영역,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요 너무너무 아프고 그 아픔이 일찍 시작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아픔이 많이 아픈 거고 그 다음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져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총체적입니다 잘해온 친구들은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힘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이루지 못한 친구들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에 시달리고요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가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있는 자동차로 폭주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딱 그만큼만 겪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은 딱 그만큼만 겪자 암에 걸렸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암에 걸렸나 자식들은 어떡하나 후회와 걱정을 하면서 고통을 키웁니다 그런데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이 겹칠 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고통은 딱 그만큼만 겪자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는데 그 아픔보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더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암에 걸린 교인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내가 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이런 고민이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그랬더니 어느 목사가 그랬잖아요 설교에서 왜 너한테는 안 닥치냐 그랬다고도 그 얘기도 하시는데 이 암에 걸려서 이거를 키모받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힘든 복찬 문제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신앙의 문제로 발전하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픈 거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계속 꼬리를 모는 근심 걱정 불안 고통은 딱 그만큼만 겪자 그분이 제안하는 게 자기는 감사일기를 매일 쓴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거 걱정 불안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행복했던 시간들 보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일들 감사한 일 행복한 일 그런 거 생각과 시간을 투자하라 이런 겁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그렇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문제보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터지면 이거 뭐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다 달려들어갖고 한마디씩 해대질 않나 문제가 터지면 장인 장모가 난리 치지 않나 장로나 목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은 별 얘기를 다 하질 않나 문제보다 그거로 인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남자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나올 거 같지 않은 분인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새벽 기도 나온 거 봤는데 왜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좀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갔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어봐서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기도하러 왔더니 아니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다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년 6월에 출판된 김정대 신부란 분이 쓴 왜 남자들은 기를 쓰고 불행하게 살까 제목 보세요 왜 남자들은 기를 쓰고 불행하게 살까 그 책이 있는데 요즘 한국 남자들은 사는 게 쉽지 않다 도무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 남자들이 특히 그렇다 단순히 여성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다 가장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밥벌이도 쉬원도 않고 주변과 소통도 여의치 않다 한평생 가족을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훈장은 커녕 꼰대 소리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럼에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씩씩하게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사서 고생하고 불행을 자초할까 그런 거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만들어진 남자에서 나 다음으로 살아가는 남자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고 잘한 건 없어도 저도 자식들 키우는데 애썼거든요 애썼어요 제가 굉장히 당당한 남자였죠 센 남자인데 내가 지금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한 달 전에 우리 딸아이가 지나가면서 한 말 한 것 때문에 아직도 속상해 있어요 아직도 꽁해 있어요 야 쟤비를 몰라라 이렇게 생각해요 걔는 아무 생각하고 얘기 안 한 건데 그런데 이거 아까 그 남자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밥벌이도 시원치 않고 야 이거 밥벌이 좀 시원치 않으면 이거 뭐 천하죄인이 되잖아요 천하죄인 되고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조금 더 나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저는 요즘 많이 훈련하는 게 자식들한테 어떤 기대나 이런 거 진짜 안 하는 뒤태치하는 훈련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분명해요 하여간 떨어져 살 거예요 떨어져 살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때 손자놈도 보는 손자도 뭐 지 크면 지가 할 일 바쁘지 저한테 뭐 할아버지 그러겠어요 조금 지나면 할아버지 냄새나 뭐 이럴 텐데 난 하여간 진짜 뒤태치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어떤 기대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조금 더 홀가분하게 조금 더 나로 살아가라 진실된 내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회가 정해놓은 이 틀에 갇혀서 그렇게 되어야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인 것처럼 살다 보다 보니 다 불행해진 거예요 늘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 받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었어요 확신 범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고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가치관이 있는데 유대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하는 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 돼야 된다고 해서 막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억울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데 참 안 된 거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든 일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막 밀려가다가 쾅! 부딪혀서 이게 아니네 이게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란 말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고해야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채고 들복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나는 이리 기를 쏘고 이러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다는 말씀이에요 시기, 질투, 원망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돼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 올림픽 때문에 난리인데 나는 왜 저렇게 룰을 만들고 저렇게 해서 저러고도 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상적으로 뭘 만들어놓고는 1등 하면 달아주고 돈 오고 그런 또 혀팬이 어찌어있어 안 박치라고 해서 그냥 동네에 좁구나 하지 왜 저러고도 사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제가 체육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올림픽에 나오면 동메달 받는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거 나 동메달 받았다 그러는데 은메달 받은 사람이 제일 불행하대요 0.0001초 차이로 은메달 받는 거예요 옛날에 뭔가 이기성인가 이지성인가 축구선수 자기는 축구가 행복하다잖아요 이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뭐 이건 뭐 제가 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요즘은 국적을 바꾸면서 미국 탁구팀인가 그거 보니까 다 동양 여자들이더라고요 미국 탁구팀 우승한 팀이 그러니까 동양 사람끼리 다 탁구 싸움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동양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한국에도 중국 사람 미국에도 중국 사람 난 잘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국가대표 선수 있으니까 미안하지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행복하게 해도 되는데 허망한 자랑 허망한 거짓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달달 볶은 것이에요 이래면 이래서 죄라고 하고 저러면 저래서 죄라고 하고 아주 짓눌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쉼을 얻어들인이라는 건 헬라의 뜻은 발견하다 찾다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있는 걸 찾아라 율법적인 종교 밑에서 항상 죄인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과 행복을 찾으라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크리스트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도록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음은 예수님이 내 죽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쉼은 선물이에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쉼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잘 쉬려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대신 뭐 한다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니까 사도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을 다해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힘 바 되는 것이지 내가 성취하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붙잡힘 바 되기를 포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물질의 노예 되기를 거부해야 돼요 헛된 명예를 포개해야 돼요 부질없는 세상 자랑을 그만해야 돼요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포기할 때 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제하며 살아가는 것 중단할 때 쉼이 가능해져요 사실 하나님처럼 폼 잡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 쟤 왜 저래 그러잖아요 쟤 왜 저래 바리새인들 본인들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니로 바빴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몽해를 매라고 하세요 몽해는 소가 쟁기를 끄는데 묶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처음에 소 두 마리가 있으면 잘 모르니까 쌈을 붙여가지고 이기는 소에게 이끄는 몽해를 주고 지는 소에게 보조의 몽해를 줍니다 그러면 이긴 소가 움직이는 대로 진소가 따라가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춰 밭을 잘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몽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싸워서 내가 져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목을 욕으로 만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천국은 믿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천국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역하며 사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 예수님하고 싸우는 삶이에요 져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졌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항복 영어로 when you surrender salvation happens 내가 항복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에건 몽해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거운 몽해를 메고 살 건지 예수님이 주시는 몽해를 메고 살 건지 선택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몽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에게 유혹당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Saddest by Success 섭타이틀, 부제를 보면 No longer addicted to pills, performance and praise 성공에게 유혹당하다 이제는 약물들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박규에 몸부림치는 성공 중독에서 자유쾌 되었다 performance and praise 이 사람은 목사 딸이에요 유명한 목사 딸이에요 믿음이 좋은 목사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오래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됐어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됐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기는 것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참고 참 믿음 좋은 목사 딸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지 못할 병에 걸리면서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다 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남 눈치만 보고 남에게 잘하려고만 하고 조금 잘못하면 불안하고 목사 딸이니까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게 되면서 주님 손에 만져짐을 경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삶에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했노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애들 너무 착하게 키우지 마세요 장로님들, 목사 애들 착한 애들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장로님들 아들이고 딸이고 행복하게 살라고 좀 내버려 두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좀 담배 좀 피하면 어때 사고 좀 치면 어때요 그러고 사는 거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목사 집 애들 장로 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아픔들이 참 많은 거예요 모르는 아픔들이 부모가 모르는 아픔들이 자기들만이 이렇게 당한 억울함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뭐 우리 아이들 뭐 얘기해요 뭐 좀 냅더라 그랬어 괜찮다 그랬어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런 말 안 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애들 착하게 살게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게 하세요 공부 지수준 꽃하게 좀 하세요 그건 뭐 본인도 못하면서 애들만 그렇게 그럴 거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부부가 모범되는 훌륭한 장로님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편질 보내셨더라고요 편질 보내셨어요 그 딸이 탁월하게 똑똑한 딸이었어요 아주 동네에 소문나고 착하고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위를 아주 잘난 놈을 또 쨍쨍한 쨍쨍하다라는 짱쨍한 집안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가끔 딸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나 혼자 살면 안 되나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아빠 나 이혼해도 돼요 아니 장로 딸이 무슨 이혼이냐 엄마는 매일 똑같은 네가 기도하고 자라면 네 남편 달라질 거다 정말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우리는 왜 우리 딸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이 집안을 이 명예를 우리 딸의 아픔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말하자면 한이 없죠 한이 없어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애들 착하게 살게 하지 마세요 몇 분은 끄덕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좀 예수님에게 몽에 매는 법을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무허짐을 덜어주고 쉬게 하는 것 세상은 내가 쉬기 위해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었어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쉬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을 식민지 백성을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왕 에그베 왕 무덤을 짓느라고 그게 피라미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에지프트 제국의 가치가 아니에요 에그베 내가 쉬기 위해서 남을 일시키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남의 발을 닦아줘라 네가 섬겨라 세상에 잘못된 제국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많은 가치관들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사탄막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요 선교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유대민족이 고백합니다 안식일을 생명받쳐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정했더니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연주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개명인 것은 노예 4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안식이 중요합니다 쉼은 생명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죠 리듬이 깨지면 불균형이 와요 창조와 안식의 균형이 깨지면 지구도 망가지는 겁니다 지구에 온난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광 프러징 제1교의 지붕에 태양광 달았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기 42개 조그만 텃밭 이거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흙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손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가지는 자급자족하는 세상이 이게 마트마 간디가 영국 제국을 물리친 거예요 스스로 우통 벗고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드는 혁명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영국이 굴복한 겁니다 더 이상 영국 제국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 주체적 인도 백성의 민족적 주권을 찾겠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드는 운동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마다 재활 재활용 그리고 음식 쓰레기 모으는 것 저는요 여기 있던 고추 꼬다리 따먹고도 모아놨다 그냥 음식 쓰레기 모여 뉴욕시에서도 하는 거지만 이게 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하냐 대단한 겁니다 왜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되면서 결국은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집요하게 지구를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이 사람이 연사로 나왔는데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대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리아나 허핑턴이 이렇게 답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꿈꾸는 지도자가 되려면 밤에 잠을 잘 자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쉽지 않지만 뭘 많이 하려고 그러고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늘 급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라 잘 쉬고 안식을 해야 재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넬 크린이란 사람이 오래전에 쓴 기도문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사 물결처럼 요동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사 성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걷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배우게 하소서 내 기억 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로서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쉼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인생이라 불리우는 달리기 시합에서는 빠른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잘 쉬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달려가려고 많이 모으려고 높이 서려고 헛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잘 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아주시옵소서 ну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을 지키는 것과